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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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안은 넓습니다 여기가 세면장 세탁실인데요 화장실을 여기 설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다 화장실을 설치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가 안방이에요 안방은 널찍하네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여긴 작은방입니다 여긴 작은방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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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긴 사랑방이에요 여긴 사랑방이에요 집 뒤안으로 나가볼게요 뒤안은 산입니다 강목 습가래집이에요 습가래가 짱짱합니다 뒤에는 두릅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네요 두릅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네요 두릅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네요 진짜 내 머리를 잘 모르겠어요 가끔 한효정 한글자막에 대단하여 아시아 암세하여 있다 무언가 뒷핀을 보일러 할 실이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지붕에 태양열 보이게 올라가 있네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